오늘 6월절은 그리스도의 피를 증가하는 진리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상우님께서 인류 인생들을 또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또 강탄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어떤 역사도 그렇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과연 영적 세계는 어떻게 되었을까? 구원이라는 것도 죄사함도 또 천국도 인류에게 있어서 소망이라고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6월절과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굉장히 참 중요한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에게 은혜로 덧입해 주지 않았더라면 구원도 죄사함도 그 어떤 영적인 바람도 우리가 또 기대할 수 없는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참으로 우리 영적 세계에서 필요한 것이고 고결한 것이다는 것을 에베소 1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말씀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뭐로 말미암아 구속죄사함 받았다고 했습니까 그의 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의 피가 없이 구속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억만금을 가지고도 구원 안 되죠 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어떤 지식과 지혜와 과학적인 어떤 기술을 가졌다 할지라도 구속 받을 수 없습니다 죄사함은 어떻습니까 안 됩니다 오직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해 주신 것은 그의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스 1장 18절의 말씀 계속 살피겠습니다 1장 18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험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에 뭐를 했다고요 그리스도의 보배론 피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했던 것이지 결단코 다른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영물들의 어떤 힘으로써 이루어진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짚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한계시로 우리 1장 계속해서 찾도록 합시다 1장 5절의 말씀 보시면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느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더라 구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게 되는 근원적인 힘이 어디에서 나왔다구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런 제 은혜로운 위치까지 놓아두시게 되었더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존재는 참으로 우리 뭐 엉망검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높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피가 없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고 우리가 소망했던 어떤 그 장소나 시간은 결단코 우리에게 올 수 없었구나 하는 이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보혈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여실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구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뭘 얻었다고 했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적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의롭다 하심도 결국 뭘 통해서 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그 보혈의 피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영적 세계 속에서 구원도 구속도 죄사함도 하늘나라의 왕 같은 죄사장도 그 어떤 역사도 우리는 소망할 수가 없고 또 기대할 수 없는 정말 소망의 등불이 다 꺼져버리고 또 천국에 대한 그 모든 은혜로운 그 역사가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서 1장 2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꼬였습니다 화평케 하는 이와 같은 모든 일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염소라든가 황송아지라든가 또 암송아지라든가 이런 짐승으로서 제사를 지냈던 구약의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 전부 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생활 속에서 가르쳐 오셨습니다 결국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천국 갈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대해서 모세 시대로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150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계속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육체를 쓰시고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시고 모든 인생들을 죄 가운데서 속량하시고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은혜의 문을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또 어떤 귤의 속에 접목을 시키셨는지 우리 마태복음 26장 17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게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대 6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로사대 성하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너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에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예비하였더라 하꼬였습니다 6월절 이와 같이 준비하시고 지키시는 장면입니다 26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내 제자들을 주시며 가로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6월절에 떡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떡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 몸이라 하시고 27절의 말씀 보시면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로사대 그 잔 안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6월절에 포도주가 담겨 있는 잔이죠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6월절에 그 포도주는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누구의 피라 하꼬했습니까 나의 피 곧 은약의 피니라 하꼬했습니다 6월절에 그 포도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은약의 피라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나의 피다 그렇다면 결국 6월절 예식에 참여하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를 더디볼 수 있는 이 약속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은약해 놓으셨다고 하고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은약이라고 누가 보고 보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생각을 해볼 때 한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를 물려받은 교회여 믿고 있는 교회여 그러므로 구원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교회라고 상당히 자부하고 있습니다 6월절 안식일 안 지켜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기만 하면 다 참여한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6월절 떡과 6월절 포도주를 주시면서 6월절 떡에는 성체로서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6월절 포도주를 가지고서는 이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의 죄의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나의 피라고 이렇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확인하려면 요즘은 이제 DNA 검사를 하면 금방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맞다 틀린다 서로 이렇게 감노널박 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 한 방울이면 신자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금방 다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피를 나의 피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는 자와 이것이 있는 자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요한복음 6장 한번 열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53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느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고요?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구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의미는 좀 전 마태복음 26장에서 6월절 그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께서 6월절 떡과 포도주를 가리켜서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 라고 하시면서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6월절 떡과 6월절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즉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을 수가 없다 하구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지키지 않더라도 믿기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런 어떤 내용으로서 영생과 구원과 죄사함에 나아갈 수 없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갖는다구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오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성체가 내 속에 있고 그 보혈의 피가 내 속에 있다면 나도 그 안에 그 하나님 57절의 말씀 보시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어찌 된다고 했습니까? 살 것이다 하구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를 더디볼 수 있는 확실한 진리의 내용을 요한복음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6월절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6월절 양의 피가 곧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물려받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물려받지 못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우리 에베소 1장이라든지 요한계시록 1장이나 또 베드로전스 1장에 보았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또 구속함을 얻고 또 영생에 이를 수 있고 또 그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끔 하신다는 그 모든 약속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내용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6월절 세언약 진리 안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인류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다 은혜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선포해 놓으시고 올려오셨는데 악한 원수 마귀는 그리스도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더 존재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니키아 종교의 회의를 열어서 6월절을 아주 교묘하게 없애버리죠 AD 325년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 인생들이 6월절 떡과 포도주를 이 생명의 진리를 먹고 마실 수 있는 길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래서 누가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했습니까? 히브리스 9장 28절에 반드시 누가 오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이 땅에 반드시 나타나셔야만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에스엘 37장 34장 등등에 나타난 예언적인 기록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 땅에 두 번째 출연하셔야 하면 그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장면 확인해 봅시다 히브리스 9장 27절에 말씀 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바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 나타나신다고 했습니까? 두 번째 반드시 오셔야 된다고요 첫 번째 이 땅에 오셔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6월절 세원약의 진리를 확립해 놓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물려받을 수 있는 자녀들을 이 땅 위에 남기셨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가셨는데 원수 마귀는 AD 325년 이 모든 일들을 말살시기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사라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6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도 이 땅에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면서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먹지 않고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라고 세원약이 그렇게 선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질 수 없겠죠 그래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다시 등장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오시면 그리스도 금방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 통해서 아는가 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는 혈액형이 있습니다 무슨 형일까요? 6월절 형입니다 6월절이 영어로는 패스오버니까 P형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보통 우리 혈액형을 나눌 때 A형, B형, AB형, O형 네 가지 형태로 혈액형을 구분합니다만 패스오버형이라고 한다면 P형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 땅에 있는 인류 인생 중에 아무도 그런 혈액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혈액형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에도 6월절 피를 누구의 피라고 했습니까? 나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급기에서도 역시 그 내 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전부 그 복음서마다 6월절에 대한 표현을 하실 때 나의 피, 내 피로 세우는 새 은양 등등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6월절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하나님의 어떤 피로서 이루어진 것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또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장면도 찾아봅시다 고린도우서 6장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요? 아버지가 되고 그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누구를 탄생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자녀를 탄생시겠다는 얘기요 자녀를 탄생시겠다는 것은 그 자녀에게 아버지의 뭘 물려줬다는 얘기입니까? 살과 피를 물려줬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냥 무작정 너 오늘 내 아들 하라 이렇게 해서 아들이 되고 아버지가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필연적으로 피가 이제 필요했던 것입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있어서 뭐가 된다고요? 자녀가 될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자자는 아들 자자여 여자는 계집 여자입니다 영문 성경에는 아들들과 딸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혈액형과 우리의 혈액형은 영적으로 본다면 같은 형이 아니겠습니까? 6월절 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 지상에 해변가의 모래알 같은 많은 교회가 있고 하나님을 아노라 믿노라 자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자녀라고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누구든지라는 이 말씀을 먼저 언급을 하시고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을 것이다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신 영생이라는 내용을 유전자로서 물려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예수님의 6월절 성만찬 얼마나 참 중요한 대사건입니까?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6월절에 대한 이 부분은 역대 뭐 화가들이나 또 아니면 각종 그 예술가들이 서로 앞다투어서 크게 조명을 했는데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은 이 6월절이 의미 없는 것처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이와 같은 증거가 그들에게 분명하게 그 표현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혈연관계 아니겠습니까? 부모와 자녀 그 사이는 전부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혈연관계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그 살과 피가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증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호는 전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거룩한 6월절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6월절을 왜 지킵니까? 절기이기 때문에 지키는가요? 물론 절기이기 때문에 지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살과 피를 물려주시는 굉장히 참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6월절을 우리 모두가 또 거룩하게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세에도 나는 내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아들과 딸들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아버지가 있고 자녀의 존재가 있다는 것은 결국 이 사이에 누가 또 존재하신다는 의미가 또 되는 것입니까? 어머니가 또 반드시 계셔야 되겠죠 아버지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는 6월절밖에 모릅니다 라고 하실 때가 계셨습니다 6월절이 중요하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못 깨달으니까 안타깝고 답답해서 그렇게도 한 번씩 말씀을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무슨 의미냐 하면 6월절이라는 이 진리를 가지고 오신 네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 세계에 알려주시고 공파하시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더라 똑같은 일이 초림 때나 이 재림 때 반복이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시대에는 아버지께서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될 것이라 하신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누구도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가셨습니까? 어머니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또 나타내시고 가셨습니다 갈라디아스 4장 2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4장 26절의 말씀 보시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누구시라고요? 우리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생명을 유전시키시는 하늘어머니 어머니 없이 결단코 자녀의 존재는 탄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차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1세기에 와서 생명공학에 관여하는 과학자들이 생명의 근원을 추적해 보니까 결국 이 생명이 어머니에 의해서 유전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익숙한 단어입니다만 미토콘드리아는 어머니 것만 자녀들에게 유전이 되는데 만약에 그 미토콘드리아 유전체가 자녀들에게 전달되지 못한다면 그 자녀들은 한순간도 움직일 수도 없고 그 에너지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도 할 수 없고 작은 어떤 근육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힘조차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어떤 원천은 바로 어머니에 의해서 자녀들에게 불려지게 된다는 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또 밝혀내게 되었던 것이죠 이 어머니 없으면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6절에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영예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께서도 계시고 이래서 이제 우리는 온전한 영예 가족들 하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도 알게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 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자녀이면 또한 뭐까지 된다고요? 자녀라면 당연히 하늘나라를 물려받을 후사들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크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땅의 것은 잠깐인데 하늘의 것은 무궁무진하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다 이 영원한 영광된 그 누림을 우리 모든 인류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6월절 세언약 진리를 가지시고 이 땅에 두 번째 등장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등장하시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이 인류인생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 이라 이 불위에 우리는 다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누가 와주셨습니까? 아버지 와주셨고 하늘어머니 우리 자녀들 살리시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자녀들을 오라고 부르시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다 어떻게 하라고요? 온 세상 모든 하나님의 것 자녀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다 와서 하나님의 것 사랑 안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내 살을 물려받고 내 피를 물려받으라 이렇게 이제 다 불러서 영원한 천국에 올려오게 하신 후에 세세토록 왕노릇 시기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이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6월절은 그리스도의 피를 증가하시는 진리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또 깊이 아로새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6월절 하면 장 넘어가고 물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멸하는 천사들이 다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이 그 속에 있고 피가 그 안에 있는데 말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참으로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아니한 이 지구별에 우리 살린 시련은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다시 와주신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의 그 거룩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더욱더 감사와 종기와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아버지 어머니의 그 가르침을 세상 끝까지 세상 만민들에게 다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는 그리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시원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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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